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야? 왜 샀어? 아 뭐야? 이거 반칙 아니야? 프로게이머 와서 봐주는건? 세팅이 뭐야? 세팅도 하지 마다고? 구경하라고! 아 진짜 당연하네! 철 기준대는 이런 것까지 제공해 주는구나. 지성이가 또 잘 알잖아. 이거까지 다 들어왔어. 이거 다 들어왔어? 니 그거잖아. 니 티타입이잖아. 아 뭔데? 역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네. 지금 보혜가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응원을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체력 2위입니다. 지금 해처리 점사! 무시하고 점사! 그렇지! 해처리! 아! X됐다! 아니야! 깼어! 해처리! 뭐야! 이거 성큰 성큰! 아래 아래 해처리! 아 왜! 아 뭐예요! 아 이건 좀 아쉽긴 한데 아니 왜! 왜! 아니 이거 한 대씩만 때리면 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걸로. 잘한다. X됐다. 근데 아다리 밖에 빠오네 나오네. 와 스커즈가 셔틀 잡는 거. 와... 이 리버가 결국에는 이 힐을 다 잡아도 뮤탈이 나와서 아 지지 나오겠네. 아... 힘들다 이거. 근데 카덴즈가 좀 잘한다고 느끼는 게 뮤탈 가는 판단이 큰데. 지지! 일사태결 카덴즈! 아... 까비! 일사태결 카덴즈! 자 모현이 할 수 있어! 괜찮 괜찮. 진보여! 진보여 화이팅! 바르비 히드라? 성대님 히드라고? 와 나 이거는 나는 또 이건 처음. 프로바는 플레이도 없는데 나 링바럽을 일부러 늦게 찍어서 레어바린 척 하면서 맞추는 거냐? 이 밑에 찍었는데. 그래서 레어바린 척 레어인 척 하고 히드라 저기 발링 히드라 성대가 많이 쓰는데 성대가 많이 쓰는데 보너님 지금 프로바는 질러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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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잘한다며 보이냐 얼씬도 재근이도 나이고 있는데 오늘을 왜 스타 안 했다며 이 사람 재근이 안 했다며 아 정말 잘한다 아니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이야 멘탈이 나갔을까봐 걱정인데 첫 세트에서 멘탈 많이 나갔을거야 어떻게 된거야 긴장을 너무 했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긴장하는거 같더라 이길겁니다 이런 무례가 원래 틀린다고 패패스 튼튼 가자잇 자신이 딱 있나 안 지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활용해볼 수 있는 입장이 되는 반면에 역시 가자 갈 수 있어요 뭐 보혜씨가 아아아아 왜 아줏됐다 바로 하루하루하루하루하루 아 근데 이 본진에서 막는 판단은 이게 왜 본진에서 막는 판단하냐면 사도로는 오드린인줄 알고 본진에서 막는 판단하는건데 이거 이러면서 운영이라가지고 우리가 안좋다니까 어 부터 두개 아 근데 이러면서 카덴즈는 무난한 운영이에요 아 근데 크로그 무리 잡힌 게 너무 좀 웁한데 아 wes.. 뭐야. 뭐야. 사회자 아 뭐야 좋다 뭐야 이게 가린지 선수가 좀 아쉬웠던 아니 얘 뭘 땐 뭐야 이제 좀 살아나네 안마관 좀 질러 떠났어요 지금 마틴테스틱 하면 질러나 그냥 본진 안 받은 뿌리패밍 아 너무 좋다 그렇지 이거지 집중해야지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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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템 뭐야 히드라 깨자 히드라 이거 솔직히 망말로 이거 나와도 돼 아 이거는 지면 말이야 아 물량 그 사람 나와도 돼 깨져 아 이거 어 어 내 다 죽었어 나이스 GG 예예예예예예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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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경 야 야니 씨랑 뿌리 씨랑 지성 교생도 좋고 젖은 씨 마메 씨까지 거의 다갔네 야 이거 성공 잠시만 잠깐만 아 드론이 올라가는 거 체킹하면 아 6시에 하겠구나 이제 알겠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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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모혜야! 잘 때리네 좋아 지금 이게 뭐냐면 하드링식 해갖고 존나 빨리 저글링 뛰쳐나가는 거거든 뛰쳐나가가지고 6시에 피해를 주면 돼 피해를 주면서 뮤탈이 6시에 묶이게 하면 그렇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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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돼! 지금 지금 가면은 이게 왜냐면 빠른 거야 가까워 존나 가까워 30초에 뛰쳐나오잖아 못 막는다니까 끝났다니까 이게 자 성큰 이제 짓고 성큰 점상 이게 이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킥포인트가 뭐냐면 뮤탈이 찍히더라도 뮤탈이 8시로 빠져야 돼 이거 뭔가 그리고 0-1-1 이제 슬슬 내낀네 아직 0-1-1 안되는데 끝났어 끝났어 자 들어오는 나이스! 보혜! 이거 6시 지금 심약 6시 지금 이게 어찌보면 이게 973 안 할거지 아 포토까지 깔끔하다 무탈을 체크하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여기다 가스를 판 거 보니까 아 얘 뮤탈 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고 대가리를 이렇게 쓴 거야 얘가 야 보혜야 이제 온다 돌아온다 아 이거 도회성코 또 이 타임이 한엔지도 어 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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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대박 승헌 짤롱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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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이득 봤어 이거 개이득 봤어 이거 이러면 저거 답답해지지 또 아 어어어 아 아 아니 아니 아 근데 방협이라서 이기지 않을까? 하이 한 지뢍이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된 콩이 약간 막 하나 넣는거 와아아아아아아 포에야! 존나 섹시해! 넥서스 짓나? 오브다! 오브다! 오프라인이라서 넥서스 짓으면 빨대기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돼요 등수 차이나요? 빨대기 올릴 수도 있어서 지금 안 돼요 저도 맞는다 저도 맞는다 그렇죠! 포에 돌아왔구나! 근데 좀 2대2라가지고 이거 한 박자 한 번 실수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발가락 띕니다 발가락 띄고 거세 살리고 나쁘진 않아요 한엔진은 일단 야 이거 알겠지? 보에? 어 알겠지?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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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어 살려 살려 이거는 죽으면 안 돼요 이거 죽으면 진짜 커요 나이스 고수 대 고수 싸움에서 저거 올라가고 발가락 타이밍인데 이 발가락이 뭐냐면 뮤타를 본다 그러면 빼면 돼요 뮤타를 봤죠? 빼면 돼요 빼야지 빼야 돼 드론 점사? 드론 점사? 한 개? 아 이건 빼야 돼 아 이건 빼야 돼 아 이건 소매야 어 그냥 쭉? 그냥 자신감 있게 어 그냥 드론은 다시 들어왔어 나이스 이러면 나쁘잖아 이러면 나쁘잖아 빼자 빼자 나이스 칸텐츠 선수가 여기에 직중을 하고 있는 사이에 설렁이 뿌려 조이 선수는 설렁이 대박 대박 나이스 그니까 제가 말했잖아 보누님은 수비적으로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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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다 다크 12시간다 보누님은 수비적으로 게임하면 된다 아니 질러 빼라 질러 빼라 야 야 야 야 야 더꾸만 더꾸만 안 돼 무리할 때 무리할 때 무리할 때 자 오보 찢으면서 오보 찢으면서 다크 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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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더더 모른다 안댄님只有 간다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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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데이트도 여덟 깨 Lemon 20 maior 라이슨 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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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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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 여기서 마리가리 해주고 우린 넥스트로 드라곤 사업하면서 살로이 세팅하면 되요 찌라 raz 다이스 이제 더 쏠겠는데 이거? 더 쏘나? 12킬! 12킬! 12킬 했어! 드론 12킬 했어! 나이스! 일어나서 상대로 약간 송투오빠 상대로 포토캐로 가는 이야! 이야! 스톱 샤워! 이야! 시원하냐 시원해! 뒤에다가 일부러 뒤에다가 흔들어들이 진짜 스치기만 해도 사망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오빠 방금 춤춘 거야? 이야! 이야! 진짜 춤하고 싶다! 나이스! 예스! 페페! 승승승! 승승! 승승!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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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을 좀 하는 건데! 근데 이런게 대회에서 짓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맞게 놨죠! 강자가 지는게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페페... 패 하는 사람도 많아서... 아 오늘 이겨서 다행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선 후보인데 또! 다음에 또 하이팅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